다시 다시 보고요 치면서 내 스윙이 이렇게 되어버리네요 치면서 그렇지 앞으로 가야 돼 그렇지 자리를 낮추고 앞으로 앞으로 준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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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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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. 잡아서. 지금도. 하다가 하다 보면 기울어져 버리죠? 치고 빠져주고, 치고 빠져주고 해줘야 돼. 두 번 두 번 하겠습니다. 기본 스텝 들어갈게요. 포핸드 두 번. 포핸드 두 번.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렇지 움직이고 하나 둘 하나 다시 공간 만들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스윙은 그래도 이제 기본 스윙이 이렇게 좀 나와줘야 돼요 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다시 하체가 힘이 들 정도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게 좋아요 그걸로 연결이 좀 되어야겠죠 하나 다시 대고 가지 말고 확실하게 밀어주고 하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끝 자 스윙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렇죠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그렇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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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또 급하게 가려고 하죠 골을 처리하면서 가면 안돼요 처리하고 백스윙 빼면서 간다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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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감사합니다.